자! 오늘의 게임 둘이 하는 스폰지와 공포 게임 어... 심각한데? 둘이 한번 해보고요 제가 키보드를 하고 동생이 마우스를 합니다 오, 징아 평화로운 거 같은데? 네? 아침이니까 그냥 일어나서... ㅋㅋㅋㅋㅋ 개오리... 개 똑같은데?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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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데 항상 짜증나는... 스폰지! 히밤! 오! 오? 오! 키리 들렸는데? 나도 오! 스폰지! 뭐야, 이거? E를 눌러서... 던져? 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왜, 왜, 왜 이래? 하하, 다 죽여라! 아니, 물건, 물건! 오, 총 뭐야? 야, 다 죽여라! 아니, AK 뭐냐? 어? 오, 뭐 왔다! 헤이! 너가 신고했어? 야, 저 하나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누구? 여기 쓰러있잖아! 죽어있는 애야! 아, 그래? 어... 누가 신고했어? 크랩스! 어? Find Mr. 크랩스, and kill him! 집게사장 찾으래! 오, 움직인다, 이렇게! 어어! 달리기도 되고! 어허! 일단 총이 있으면 주지! 총, 그치! 그치! 집게사장! 문 열어! 키 찾으래, 키! 키? 키 어디있냐? 여기 있다! 나이스! 안녕! 집게사장만 있어! 네, 튀었다! 오! 오! 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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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이! I came to kill you! And don't take your money! Nooooooo! See you in hell! 근데 공포게임인데 왜, 얘... 어이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버렸는데? 그러게? 왜 이렇게 죽었냐? 아잇! 오오오오오, 잠깐만, Explore the house. 상호 작용을 하래. F. 어... 이거... 키고 있으면 들킬 거 같은데? 그 들어갔을 때... 오오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기, 여기. 배이! 뭐해, 뭐해, 뭐해? 왜 x2 아니 들어가야지! 숨어야지!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 이리 들어가라고? 어! 아 들어간거야? 어 줄 알았어 숨는거야 뭐야 이렇게 숨으라고 알려줬는데 아 나 못 못 봤어 그렇게 대문작만한 글씨를 못갔다고 의로가야되지? 못떠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암 R T 잡히면 안되는거겠지? 그렇지 어.. 아..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긴 무빙 친다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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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ㄱ.. 개멋진데? ㅋㅋ ㅋㅋ 쟤.. 쟤가 불던 그거잖아 응? 쟤가 항상 불던 뭘.. 그..뭐야.. 리코더라고 했나?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걸로 쳐 때려버리네 어.. 요쪽으로.. 어.. 빠르.. 어.. 그러면 그.. 뭐지? 두목으로 가자 숨어야될거 같은데? 어떻게? 여기 숨는데 없지? 어 없어 부엌으로 가자 오케이 아 무서운데?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아 왜 돌아! 아 그니까 얘가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그걸 봐야지 뒤로 가면은 굳이 쬐, 쬐 필요가 없지 우리가 뒤로 가는데 그게 뭔 소리 하는거야?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갔어야 되는건데 얘가 요쪽으로 가는 거면 우린 그냥 그 가는 거 보다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깐 굳이 그러니까 아 일단 그래 그래 이해 못하겠지 이해 못한 채로 살아 그냥 그래 그게 답이야 왜 계속 얘 쥐가 그 뭐, 뭔 소리 들리는데? 일단 숨어 그러면 아냐아냐아냐 왜 안돼, 어 됐다 왔다, 오우 C 뒤에 운다 아, 뒤에 와? 보이는 상태로 들어가면 사나? 아 못 본 거 같아 야 지금 방금 봤어? 응 뚱.. 뚱이 갈리고 있는데 뚱이 갈리고 있는데? 구해줘야 되냐 저거? 이미 뒤진거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거 나 그냥 가다가 네가 돌아? 뭘? 누구 만나면? 괜히 그때처럼 막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 봤어요? 어 방금 이 선수는 무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 판단? 개느린데? 개느린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거야 아 그런가? 근데 아니 근데 그건 둘째치고 야 이 빠루로 징징이랑 맞짱 뜨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일단 뚱이를 살려야 돼 그래서 2대1로 맞짱을 뜨는 거지 뭐 혹시 뭐 있나 봐봐 어 이거다 어? 아? 아 예! 어 살렸다 살렸다 뭐야 저게 살아? 아니 이런 것들은 아니 저게 산다고? 내 확실한 거는 저 뚱이를 만나야 될 것 같아 살렸어 어 어 저쪽으로 하자 오케이 아 맞네 뚱이를 살렸으니까 뚱이한테 말을 걸어서 야 우리 조지자 야야야 아니 괜찮아? 아니 그렇게 갈리고 멀쩡한데? 불가사리 아 불가사리래 불가사리 어 어 어 얘 왜 이렇게 사갔어 얘가 어 여기 그치 2층으로 이제 왔지 왔다 왔다 클로짓에 숨을 해 미쳐버렸는데 깡깡이 이거? 그러니까 하하 죽어라 이런 것들 아 파인드웨이 투 스탑 더 머신 어? 어? 나이스 렌지? 렌지로 할 수 있는 게 나사 푸는 건데 이런 거? 요거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어? 시 아 물 금지! 물 파야 된다 아 물이다 이거 그러면 렌지로 렌지로 그거 하는 거네 물 물을 트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네 어 이거 아냐아냐 이거는 이거고 어 이건 물이다 여기다 오 폭발했어 이거 숨을까? 한번 숨어보자 아 저 오른쪽 기계는 고장시켜서 고장 내는 거고 하나의 기계는 이제미로 하나가 이제 물로 쉽네 음avo 그럼 쌕 볼까? 봐 그냥 거기서 왼쪽만 έ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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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물기로 와야 되는데 실각제 실각제 아 좀 안보여 나 안보여 응 나 안보여 어 어 얘 온다 여기서 멈추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찧 따라가자 그냥 찧 따라가자 천천히 천천히 그정도면 얘가 들어가잖아 어 들어가잖아 들어가다 나왔다가 그냥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갈 것 같거든 응 응 이쪽으로 안 올 것 같긴 해 들어가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게 물방이지 어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어? 어 가자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얘 이제 어 됐어 아니 스펀지밥 왜 이렇게 미쳐가는 거야 동심 파괴되는 거야 지금 어 어 스펀지밥 you ruined my plans again this will be the last time it's time for me to die 뭐야 단수 살인마야 뭐야 어 어 이건 좀 의외인데 어 어 아 약간 그건가 이거 사실은 깐깐징어가 스펀지밥이랑 다람쥐를 이어주기 위한 희생?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해석 10 하타치야? 어 해석 10 하타치야 그럼 너의 그 10 상타치 해석을 해보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묶여있는 스펀지밥한테 야 니가 니가 뒤지기 전에 어 다람쥐가 널 구하면 내가 죽는다 이러면서 내기를 건 거야 음 그리고 상 남자답게 내기에 져가지고 으으윽! 난죽 팩을 한 거야 아니 내 생각에는 이 징어가 그 여기 어디야 원작 속에서도 그렇게 친한 동물은 아니 아따 친한 관계는 아니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보통은 스펀지밥이랑 뚱이는 둘이 같이 다니잖아 다람쥐도 가끔은 같이 다니고 근데 깐깐징어는 항상 막 화내고 삐져있고 뭐라고 하는 그런 애였어 어 그래서 세줄 요약 아니 병신화 아니 이게 위기 전개 발단 이게 있어야 씨바 뭘 하는 거지 세줄 요약으로 진짜 봐 첫 번째 원작 속에 얘는 시니컬하고 시크한 성격이다 두 번째 평소에 얘네 둘한테 자기도 약간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자괴감 플러스 질투가 있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 그래서 얘네 둘을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지만 벗 하다가 현타가 와서 끝났다 이 엔드 소리는 모르겠고 재밌었다